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오늘은 유창길 한의원의 유창길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그럼 바로 만나뵙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동안 원장님과 함께 류마티스 질환과 턱관절 질환에 대해서 쭉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특히나 그동안은 턱관절이 척추를 움직일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치료 사례와 함께 했기 때문에 더 많이 와닿던 것 같은데요 오늘 주제는 어떤 겁니까 네 오늘 역시 턱관절을 이용한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굴, 눈, 코, 귀, 입 얼굴 쪽, 머리 쪽에 위치한 부위들 얼굴 앞면 전체하고 머리, 눈, 코, 귀, 입이 턱관절을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얼굴, 눈, 코, 귀, 입이라면 얼굴 그리고 또 머리와 가까이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턱관절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턱관절 치료 효과적인 반응이 많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네 턱관절이 아무래도 가까이 있죠 여기 보시면은 눈, 코, 귀, 입 다 턱관절에서 멀지 않은 부위들이고 머리 자체도 턱관절 바로 위에 있죠 머리는 턱관절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턱관절과 머리는 뗄레 뗄 수 없는 관계다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턱관절은 양쪽으로 된 관절이고 이렇게 턱을 밑에서 받치고 있죠 그래서 턱이 틀어지거나 균형이 깨지면 두개골의 좌우 균형도 깨진다 두개골이 기울면은 눈, 코, 귀, 입도 기울어지거나 통로가 막히거나 혈액순환에 장애가 올 수 있죠 그래서 두개골에 위치한 눈, 코, 귀, 입 그러니까 머리 부위에 붙어있는 기관들은 턱관절의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턱관절에 연관된 뇌의 신경이 9개가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뇌의 신경에는 12개가 있는데요 9개가 턱관절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75%가 머리 쪽 관련된 뇌의 신경의 75% 4분의 3인 9개의 신경이 턱관절을 지나간다 그래서 턱관절은 뇌와 아주 밀집한 연관이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여기 턱관절이 있는 부위가 얼굴에 3차 신경이라고 하는 얼굴 전체로 세 갈래로 갈라지는데요 세 갈래로 갈라지는 그 시작점에 턱관절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안면 쪽에 턱관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턱관절 치료를 이용해서 좋아질 수 있는 얼굴 쪽의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얼굴 쪽의 증상들 중에서 안면 마비 증상이 있습니다 구하나사라고 하죠 와사풍이라고도 하고요 얼굴과 눈,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는 증상이죠 와사풍이라고 해서 잘 알고 계시죠 이게 오래전부터 한방에서는 한약과 침을 이용해서 잘 치료를 해왔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입이 돌아가는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일단 빨리 한방에 가서 침을 맞아야 된다 이런 건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구하나사가 발생해서 이렇게 치료를 했을 때 깨끗하게 나으신 분들도 있는데 간혹 보면은 후유증이 남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 돌아갔을 때보다는 그래도 많이 정상회복이 됐는데 눈이 아직 100% 완전하게 안 감기거나 입이 완전히 한쪽으로 안 돌아온 경우가 있어요 후유증이 남은 거죠 마비에 후유증이 남은 건데 이게 몇 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눈이 다 안 감기고 입이 바른 쪽으로 똑바르게 안 돌아오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깨끗하게 구하나사가 마무리가 안 되는 겁니다 한 분 예를 제가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세 여자 환자분이었는데 당뇨와 고혈압이 있었고 통통한 체격의 흰색의 피부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분이 2년 전에 구하나사가 왔는데 치료를 열심히 했습니다 한방에서도 하고 양방 신경과에서도 하고 왜 그렇게 열심히 했냐면은 눈이 100% 감기질 않아요 치료를 했는데 좋아지긴 했습니다만은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고 입이 아직도 한쪽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한방으로도 쭉 치료를 했습니다만 좋아지지 않아서 턱관절을 치료하고자 내원을 하셨습니다 6개월 정도 턱관절 균형장치를 착용하면서 주 1회 한연에 나오시면서 두개골과 상부경추, 흉추, 골반 교정을 같이 동시에 해주니까 구하나사 발생하기 전에 자기의 얼굴로 깨끗하게 돌아온 거예요 얼굴의 좌우가 똑같아진 겁니다 왜냐하면 얼굴의 3차 신경은 턱관절에서 분지가 시작된다 얼굴에 3가지 갈래가 있는데 신경이 그 3가지 갈라지는 처음 시작점이 턱관절이 위치하기 때문에 턱관절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턱관절을 조정해 주니까 남아있던 후유증들이 깨끗이 사라지면서 얼굴이 정상회복돼서 아주 기뻐하셨던 여성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모임, 사교모임, 친목도모 이런 모임의 즐거운 마음으로 나가시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얼굴 때문에 못 나갔었는데 좋아지시니까 이렇게 나가시게 됐죠 자신감이 생기셨네요 그렇죠 여자분들은요 60대, 70대 분들도 어머님들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의 미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만족도는 연령이 없습니다 차이가 그래서 이렇게 건강해지면서 얼굴이 반대태이시니까 모임에도 즐겁게 나가시고 건강을 찾으셨죠 이렇게 턱관절 치료를 통해서 구환화사 후유증이 이제 좀 나아질 수가 있고 그러면은 발생한 지 얼마 안 된 구환화사 이제 한 달이나 두 달 이내의 구환화사 같은 경우는 기존의 한약이나 침 치료 방법을 통한 한방치료를 통하면서 턱관절 치료를 병행하면은 아주 빨리 눈과 입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좌우의 안면 비대칭 턱관절 치료로 좋아진 경우가 많고요 3차 신경통이라고 해서 얼굴이 그냥 다 아픈 거예요 이빨까지 연결돼서 치아 속까지 그냥 욱신욱신 아프면서 턱, 얼굴, 뺨이 쑤시면서 정말 칼로 찌르듯이 아픈 통증이 3차 신경통인데 이게 또 안 낫는 병입니다 잘 근데 10년, 20년 치료해도 잘 안 낫던 분들이 턱관절 치료를 하면은 빨리 낫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턱관절에서 3차 신경이 시작되니까 그래서 턱관절이 가장 근본 뿔이기 때문에 3차 신경통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 쪽에 위치한 통증이나 피부에 무슨 발진이나 얼굴이 아프다, 가렵다, 얼굴이 뭐가 떨린다 턱관절 치료하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눈꺼풀이 이렇게 떨리신 분들이 있어요 한쪽이 어머님들 보면은 눈꺼풀이 떨리는 경우가 있는데 눈 쪽으로 혈관이 잘 순환되지 않아서 오는 건데 이거 일종의 가벼운 풍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계속 오래 놔두면은 중풍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간호 있기 때문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이 눈꺼풀이 떨리는 증상 역시 턱관절을 치료해주면은 눈 쪽의 혈관들이 잘 확장되면서 순환이 되고 떨리는 게 없어지죠 그래서 중풍을 예방하는 치료가 바로 턱관절 치료가 되고 중풍을 예방할 수 있는 이유는 중풍이란 뇌로 혈관이 들어가면서 터지거나 막히는 건데 이 뇌로 들어가는 통로, 대후두공이라고 하는데 이 통로를 뻥 뚫어준다 그러니까 뇌로 혈액이 콸콸콸콸 잘 쏟아지니까 잘 순환이 되니까 중풍이 예방되고 눈이 떨릴 수가 없어요 피곤하거나 밤새거나 그러면 눈 떨리신 분들께 경험해 보신 적 많을 겁니다 그게 다 일종의 과로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그리고 양약을 먹어도 혈압이 잘 안 내려가신 분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뇌로 올라가는 통로를 뻥 뚫어주니까 뇌의 압력이 내려가죠 막힌 거를 뚫어주니까 뇌가 시원하게 소통이 되면서 혈압이 내려갑니다 물론 짠 음식을 섭취하지 말고 적절한 운동까지 겸해 주시면 혈압은 더욱더 잘 치료가 됩니다 혈압 같은 경우도 양약에만 의존하시면서 그냥 쉽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복용할 경우 각종 부작용들이 나타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간혹은 치과 치료 후에 특히 임플란트 같은 턱뼈에 심는 그런 치료를 했을 때 얼굴이 아파지거나 감각이 둔해지거나 두통이 발생하거나 턱관절 주변이 아픈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입술 감각도 무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치과 치료를 받은 이후에 다른 증상이 생긴 경우도 턱관절 치료 해주면 좋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네 턱관절로 좋아질 수 있는 증상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머리 쪽은 두통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인데 두통도 많이 도움이 됩니까? 네 그 두통은 주로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좀 많습니다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머리 쪽으로 화가 잘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극심하게 두통이 있어서 양약으로 지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턱관절을 치료해주면 그 즉시 가라앉으신 경우가 많아요 처음 내원하셔서 두통을 치료하고자 왔을 때 처음 내원하셔서 턱관절의 균형을 맞춰서 뇌의 균형을 맞추면 적게는 50% 많으면 90%까지도 아주 오래된 10년 20년 된 두통도 그 즉시 가라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통은 사실은 턱관절 치료를 했을 때 아주 쉽게 좋아지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된 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턱관절은 머리에 이상이 있을 때 머리를 책상다리처럼 받치고 있는 게 턱관절입니다 뇌의 머리의 균형을 잡아주니까 책상이 기울면 삐곡삐곡 소리가 나죠 다리를 똑바로 세워주면 책상의 소리가 안 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턱관절 쪽으로 치료를 했을 때 좋아할 수 있는 건 두통이 있고 그 다음에 어지러움 증상이 있어요 그리고 요 며칠 동안 유명 연예인들이 고생하는 병으로 보도가 좀 됐는데 메니에르 증후군이라고 머리가 아프면서 어지럽고 이명현상 귀가 소리 나고 그 다음에 미식미식거리면서 약간 느글르글합니다 이 두통 어지럼증 이명 미식거림이 동반되는 메니에르 증상에 턱관절 치료가 또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 이비인후과에서 주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 환자분들이 안 낫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 많고요 그 다음에 또 턱관절 치료 좋아할 수 있는 증상들이 얼굴 머리 쪽에 아주 많은데 다음에 또 기회되는 대로 바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원장님께 코 쪽의 증상은 어떤 식으로 호전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코가 한쪽으로 휜 분들이 있어요 앞에서 봤을 때 코가 휘었다는 것은 척추가 휘었다는 뜻입니다 코가 거울을 봤을 때 코가 한쪽으로 휘어있는 분들은 목이나 어깨 쪽이 자주 뭉치거나 뻐근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척추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얼굴을 거울에 비춰봤을 때 코가 한쪽으로 휘어있거나 콧구멍이 양쪽이 짝짝이다 목과 어깨가 내가 뻣뻣하지 않나 척추가 내가 약하지 않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코가 휘었을 때 턱관절 균형을 잡아주면 코가 서서히 중심으로 미세하게 조금씩 이동을 하면서 코 안에 부비동이 뚫리게 돼요 그러면서 척추가 똑바로 지니까 몸도 좋아지게 되죠 그리고 코에서 제일 많은 증상은 알레르기성 비염, 충농증 증상입니다 재채기, 콧물, 코막힘, 농이 계속 차는 충농증 증상인데요 이게 또 잘 안 낫는데 제가 한 분 또 소개 말씀드리면 20대 남자 환자분인데 턱관절이 아파서 치료를 하러 왔는데 턱관절 치료하다 보니까 알러지성 비염이 오랫동안 낫지 않던 몇 년 동안 고생하던 알러지성 비염이 90% 이상 좋아진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비염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턱관절에서 치료하러 왔는데 턱관절 치료하니까 코가 뚫리면서 비염 증상이 좋아진 겁니다 코 안에 막힌 것을 뻥 뚫어주니까 부비동이 확보가 되면서 코 안에 콧물, 재채기, 코막힘 증상이 사라지는 겁니다 턱관절 치료가 이렇게 효과적일 수 있는 이유는 막힌 것을 뚫어주기 때문이에요 한의학에서 옛날부터 불통즙통 통화하지 않으면 아프다 막히면 아프다 뭔가가 막히면 병이 생긴다 이랬습니다 사거리가 막히면 차가 통행할 수가 없죠 사람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막히면 문제가 생기는 건데 턱관절 치료가 효과적이고 여러 증상들의 효과가 있는데 그 이유는 막힌 것을 뚫어주기 때문에 어디에 막힌 것? 뇌와 척추에 막힌 통로를 뚫어주기 때문에 전신으로 파급될 수 있는 겁니다 또 다음 기회에 여러 가지 좋아할 수 있는 증상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몸에 막힌 것을 뚫어준다고 하니까 참 다음 강의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유창규 원장님과 함께 턱관절 치료가 어떤 면에서 좋은지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